생생하게 상생하며 Y10 라디오 생생경제 이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저보고 엄마 그동안 가져간 내 돈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집안 곳곳을 뒤져가며 숨겨진 돈들을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당연히 없죠. 숨겨놓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쓸 돈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집 사정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뉴스 보면 국회의원분들 숨겼던 재산 몰랐던 재산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그것도 없단 이루야. 아들아 미안하다. 아무리 뒤져도 우리 집은 안 나온다. 2020년 9월 9일 Y10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10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기업인, 노동자 물론이고요.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도 경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축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인 출신의 국회의원이시죠.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시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신 이용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21대 첫 9월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여정을 시작한 지 이제 열흘 정도 됐어요. 기업인에서 국회의원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고 계신 소외가 궁금합니다. 기업인은 정책을 받아들여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정책의 수용자 입장에서 제가 정책을 만들면서 법을 만들 때 과연 이게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좀 더 정책의 의도보다도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될 거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정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수용자였는데 이제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 그 정책의 의도보다는 이 정책이 펼쳐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고 계신다. 그런데 제가 사실 지금부터 의원님과 할 여러 가지 의원님 발의한 정책들을 보면 기업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일 만한 그런 법들을 제정을 많이 하세요. 원망은 안 들으세요. 혹시 이거 같은 편이 더하다 이런 얘기. 약간 불편할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게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경우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회사에서 자신이 가진 포지션이 있고 그에 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원칙이 뭘까 이런 것에 초점을 둬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정의 그리고 시장 논리가 어떻게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정책을 펼쳐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지금 마음과 힘을 쏟는 법률들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 프로젝트 제가 지난주에 김경렬 회계사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삼성의 지배구조와 승계 과정에 굉장히 의원님께서 집중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제가 승계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도 기업은 누가 주인일까? 주주가 주인이면서 그 주주가 다수 주주도 있고 소액주도 있고 했을 때 그 주주들이 동일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데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제가 카카오뱅크의 대표이사였죠.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대표이사로서는 신경을 써야 될 사람들이 주주가 있고요. 여러 주주가 있겠죠. 그다음에 고객, 우리 노동자, 종업원. 그다음에 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 다른 것들을 어떻게 조율을 하고 반영을 할 거예요. 이 문제. 그리고 잘 모르시겠는 부분이 제 커리어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현대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룹에서도 현대경제연구원하고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운용사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그룹의 종합기획실은 지금으로 보면 삼성의 비서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였거든요. 그런 일들을 옆에서 계속 봤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권에 와서 채권 운용도 했고 자산운용사의 CIO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고객의 돈을 맡아서 대신 투자를 해 주는데 그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주주를 주주답게 대접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삼성그룹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로서 제대로 대접을 한다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선될 거고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도 자본시장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왜 자본시장에 돈이 안 흘러가느냐, 부동산에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주주로 초대를 해놓고 그 주주한테 적합한 대접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시장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다. 이걸 제대로 굴러가야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 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런 거의 일환이 하나의 예시로서 삼성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 꼭 타깃을 맞췄다라기보다는 의원께서 그동안 해왔던 커리어들이 집중했던 게 주주들의 이익, 또 기업인으로서 기업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 여러 계층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 결국은 주주들이 튼튼하게 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셨고 그러다 보니 삼성의 여러 가지 지배구조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가요? 삼성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던데 삼성생명법을 발의하셨어요.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삼성생명법은 보모법인데요. IMF 때 우리나라 위기의 근원을 IMF가 지적했던 사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나 상품들이 시가평가가 안 돼 있었다. 그 당시 투신사가 채권을 15% 조달을 해놓고 장국가랑 평가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신사가 부실화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은 시가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었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 게 생명보험사만 예외가 됐었는데요. 그것도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생명보험의 자산운용감독 규정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계속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생보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주만의 것이 아니고 계약자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계약자의 자산을 할 때 운용을 할 때 준식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못하면 그 자체가 리스크로 고객의 자산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잡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에는 두 개의 업종이 더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도 은행도 주주의 많은 것이 있고 예금자 보호가 있고 고객의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가 바로 자산운용사의 경우죠. 자산운용사도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주주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자들의 이익을 위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보험사가 특정 회사 자산에 몰아 투자했다가 부실이 나면 고객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사만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로 바꿔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그 내용이 삼성생명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3%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회원님?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투자 집중 리스크라고 합니다. 장바구니를 한 곳에 집중해서 담았을 때 그것의 변동이 많이 생긴다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한 종목에 대해서 10%를 넘지 마라. 다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에 대해서 얼마 이상을 넘치지 마라. 그런데 그 계열사가 잘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안 좋아졌을 때 그러면 생보사 고객의 이익을 침해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해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열사를 3% 이상은 주식을 취득하지 말라라는 게 삼성생명법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럼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시가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인데요. 금액보다도 사실은 제가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유예기간을 한 5년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거래량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루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주식 양이 많이니까 지금 제가 가격을 여쭤본 게 언론에서 20조다, 27조다 하는데 이거는 확실하지는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삼성생명의 주식 매각이 만약에 갑자기 이루어지면 시장에 주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국내 증시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고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삼성생명 관련 보호법 개정안을 냈고 그것이 이슈가 되니까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죠. 네. 저도 기사 봤습니다. 그거에 뭘 의미하는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리스크 간축에 집중돼 있다는 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파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블록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해왔던 과정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예가 기관을 주신 거고 사실 실제 시장의 시그널은 오히려 지금 올랐다 주식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삼성생명법 보험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고요. 이용우 의원과 박윤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험사들은 계열사 주식의 취득은 3%로 제한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분이 외부로 넘어가게 되니까 삼성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배구조가 바뀐다 이거죠. 지금 한 가지 교정을 해야 될 거에요. 3%로 제한하자는 거는 이미 법에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평가를 시가로 해야 된다. 그걸 할 때 보면 분자하고 분모가 하나는 시장가고요. 하나는 시가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할 때 아래위가 똑같은 비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고 그리고 그게 시장이 나아간다고 지배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기본 특성을 보면 지분을 가지고 있도록 지배주주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저 사람한테 회사를 맡겨서 잘하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진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경영을 못한다고 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자본시장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시장에서 항상 평가받는 사람이다. 실적에 의해서. 그걸 가져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시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삼성의 지배구조로 흔드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시장에 나온 삼성전자 지분을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사서 KT나 포스코처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국민연금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작년부터 스튜디오칩 코드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삼자의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에 나와서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했을 때는 다 규정 위반에 걸립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한 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판단보다는 집단지성에 의해서 논의를 해서 하는 것들 자체가 그 회사의 리스크를 가장 줄이는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누구 한 사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R&D 인력과 경영지, 마케팅, 조달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것 자체가 더더욱 큰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용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삼성생명법 관련된 내용 자세히 들어봤고요. 지금 8152님 문자로 이용우 의원님, 우리 고양시 의원님이라고 뭔가 혁신을 보여주실 것 같아서 표를 행사하셨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미 표 행사하신 거니까? 네. 그렇게 지지자님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생명법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내신 것 중에 하나가 주주 관련된 이야기예요. 상장회사법, 회사법 맞죠? 그러니까 공정과 주주평등 원칙 실현하기 위해 발의했다라고 밝히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장회사법은 원래 자본시장법을 만들면서요. 그전에 있던 증권거래법에 있던 조항들을 일부는 상법으로 갔고 일부는 자본시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장회사라고 하는 건 일반 회사보다는 더 특수한 회사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공개한 회사고 주주를 초청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주주를 초청했으면 주주한테 그런 대우를 해달라는 건데 그 내용을 국회와 행정부와 국민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국회는 뽑지 않습니까? 내 의사를 반영을 하라고. 그렇게 뽑는 게 바로 주주총회가 바로 그겁니다. 주주가 다 한 표씩 행사해서 이사를 뽑는 거죠. 이사를 뽑았으면 국회는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의사라고 인하여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듯이 제가 사회의사라든지 이사가 돼서 했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공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또 경영진 집행임원들한테 임무를 주지 않습니까? 그건 행정부거든요. 사회의사는 이 사람은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감시를 하지 않고 둘이 결탁을 하거나 한쪽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나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행위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저의사를 사야 되겠다. 왜 사는지 무슨 이유로 사는지 공개하고 주주의 동의를 받는 절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장회사법에 규정돼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회사나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대여섯 명이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회사법의 원리가 되는데 많은 주주들을 초청한 상장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많은 주주는 분산되어 있으니까 저의사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데 왜 했는지도 몰라. 그러면 주주의 권리.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의 권익을 침해한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런 것 당연히 물어보는 절차. 그러니까 사회의사는 어떤 걸 공개해야 되고 집행이 뭐든 공개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자산의 처분이나 M&A의 경우에 있어서 소액주주주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될 건가. 그래야지만 그 시장을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목적은 기업을 억제는 게 아니라 나는 주주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장회사법도 의원님은 대주주의의 배임이나 이탈을 예방하고 더욱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당의 김명옥 의원이 상장회사법이라는 이름으로 냈는데 내용이 전혀 다르고 언론에서는 동상이몽이라는 얘기까지 썼어요. 이 표현이 맞습니까, 의원님? 김명옥 의원님이 법안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나는 이렇게 준비한다. 같이 이야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주주의 편을 보느냐. 아니면 나왔던 회사의 입장. 상장회사의 경우에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있는 게 다 비용이 드는 겁니다. 불편하죠. 그 불편함을 어디까지 어떤 사안에서 1 아니면 0이 아니고 중간에 어디 정도의 합의를 볼 수 있는 점이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시행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 회사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이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조금씩 또 한 걸음 한 걸음 바꿔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쭉 정결을 해놨던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 아니고 1 아니고 이게 아니라 그 중간을 찾아가는 거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인 출신인 의원님께서 정치를 통해서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생경제 꼭 한번 모시고 의원님께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는지 알고 싶었고요. 지금 제가 의원님 나오신 데서 공부를 하면서 기사를 조금 찾아봤던 기사 제목에 글로벌 경쟁도 버거운데 여권이 부채질하는 삼성생명법 반기업 몰매에 골병 드는 삼성 이렇게 언론들이 쓰기도 하고 사실 삼성권이 나가면 많은 청취자분들이 우려를 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기업을 흔드냐?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기업을 흔드는 게 아니고 기업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해지펀드들, 론스타도, 엘리엇도 그랬고요. 엘리엇이 그때 SK인가요? 그다음에 KTNG 이런 경우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나왔었냐면 그 회사도 주가도 올라갔었고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발표한 게 주주를 어떻게 대접을 하겠다? 누구를 더 공개하고 그러니까 자신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게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아, 저기 내가 주주의원으로 들어갔는데 나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나 스스로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아까 정책의 면도 내가 어떤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받아들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같이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더욱 건강한 경제가 되시리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기소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법안에서 판단하겠죠. 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참 주목했던 구절이 있었는데 이, 뭐죠? 검찰에서 기소한 자료에 보면 특정 저명인사의 원고를 대신 써주고 이게 왜 검찰에서 발표문에 들어갔을까? 바로 똑같은 이런 법안에서 보시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여론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서 사실 하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주와 근로자가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궁극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주주와 근로자들이 많이 나오는 세상이 아마 이용우 의원이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생생인튜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